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어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목과 식이긴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아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아오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아마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아마 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아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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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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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하나님은 나를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에 다윗 왕이 나오죠 이 다윗은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진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 왕 하면 굉장한 왕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화 17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는 거죠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얘기합니다 지적하죠 그런데 다윗은 적각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냐 보금이냐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만 명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보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보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의노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갈라데아 3장 1절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데아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눈앞에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이 갈라데아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틀린 가르침에 미혹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죠 우리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야고버서 1장 25절에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 율법 안에서 실천하는 자다 라고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야고버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과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복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완전하고 또 윤리도덕으로 무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또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이제 한참 태형아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는데 아마 많은 힘을 쏟고 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미운 다섯 살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듣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요 이제 반항합니다 그렇죠 다 키워보셨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키워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2학년은 북한 김정은도 두려워한다고 미국 FDI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발표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취업을 하고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인 아이가 없다고 저는 현장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AI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는 아이 얼마나 부모로서는 행운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고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역게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노역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법을 잘 지키면 또 부모의 말을 잘 지키면 좋은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리세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완벽한 삶을 삽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을 존경합니다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께서는 많은 저주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 바리세인과 또 서기관들 향해서 또 사두개인들에게 그리스께서 저주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살펴보면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책망이고 무서운 그리스께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한 적이 없을 만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 자세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막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막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지 않습니까? 율법과 윤리 그리고 삶이 완전한데 예수님은 털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세인 사두게이나에서 굉장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완전한데 그리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데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갈라데아서 본문도 읽었지 않습니까? 바리세인과 사두게인들이 최고에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데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완전한 거냐 아니면 복음으로 완전한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나에게는 항상 율법으로 점검하고 조심하고 남에게는 항상 복음으로 대하면 참 좋은 삶이 될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율법으로 점검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하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암과 실천으로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늘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또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율법인 사람은 남에게도 율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복음인 사람은 남에게도 복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지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뿌리가 내려지면 복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갈라데스 3장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해 보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옛날 우리 성경 버전에는 몽학선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 뭐냐 옛날 그리스 귀족들이 자기 잔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6세부터 16세까지 선생을 둡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누구냐면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6세부터 16세까지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뽑습니다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16세를 지나서 성년이 되어지면 이 몽학선생은 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갈리아저 3장 24절에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 그 귀족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했던 이 사람을 자유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어디에서 살든지 도와줘야 될 텐데 다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몽학선생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니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안 썩이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자녀 갖고 싶습니다 당연히 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무서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보금 안에서 보금성에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금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몽학선생이 아니고 참된 보금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충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금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에서 나타나는 의가 있습니다 의인, 의가 있죠 그런데 이 의는요 사람의 옳고 그름의 의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 보금, 은약입니다 혹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의의라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 의의를요 예수 그리스도, 보금, 은약으로 해석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얘기고요 말씀을 붙잡았다, 은약을 붙잡았다 그리고 보금을 붙잡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의 의, 내가 옳은 것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얘기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 의가 있는 것이고 내 주장이 있고 나의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보금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지은 자도 살리고 늘 실수하는 자도 살리고 어려운 자도 살리는 것이고 넘어진 자도 살리는 것이고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도 살리는 것이 보금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보금이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갈라데아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이 보금을 모든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 전달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율법은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금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다 또 저 학생이 너무 이렇다 아니죠 저 학생도 보금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저 사람도 보금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함과 실천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앙의 구원론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구원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의 여정에 있는 거죠 이 성화는 칭이, 하나님의 자나다라는 칭이처럼 단번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보금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가 왜 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의 행함과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전도학교 때도 그렇고 왜 가끔씩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된다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신경 쓰지 말고 된다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금 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만 율법 안에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만날 때도 보금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에게도 우리는 보금으로 돼야 되겠죠 항상 항상 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싶고 또 실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보금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특히 랩런트들 우리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만큼 신앙의 연륜이나 또 경험이나 또 문제와 사건을 당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아직 우리 랩런트는 좀 부족할 수 있죠 돌이켜보면 저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참 감사한 과정이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것까지도 감사하더라고요 죄를 지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죄 짓는 사람을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보금이다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보금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저보고 율법, 몽학 선생이 있겠으면 제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들 뻔했는데 보금이구나 우리 교회 모든 부격자분들 다 보금이에요 한 번 한 번 보면요 다 보금이고 멋있습니다 이래서 보금, 저래서 보금 그래서 보금은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힘이 보금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율법입니까? 보금입니까? 오늘 에베소 또 4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 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일찍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늦게 자라져가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세요 성도님들도 보금을 깨닫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지면 좋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까지 보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누리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어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금으로 보면 그 사람도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바울은 보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전부 보금이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보금입니다 보금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보금 내일도 보금 우리가 천국 가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금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만 성도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일만 성도 중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처럼 모학 선생, 율법으로 사람을 가린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보금을 받았지 않냐 십자가에서 목박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금 외에는 서 있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바리세인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사두개인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무흠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바리세인에게 없는 게 바로 보금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 일만성대의 축복은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교회만큼만 교회만큼만 아무나 오셔야 돼요 아무나 와야 됩니다 단 1%라도 율법적인 눈과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일만성도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와야 하잖아요 저도 왔잖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고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부모를 속삭이지 않는 그 아이는 나중에 몰아서 큰 걸로 속삭이에요 제가 예언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속삭이지 않는 그 아이가 언젠가 큰 걸로 속삭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잔잔하게 속삭여서 말씀으로 내가 이겨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금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죠 전도자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또 8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너를 해방하였으미라 아멘 아브라함이 보금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고 다비시 보금을 완전히 붙잡았을 때 보금성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전 세계의 보금화를 이루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보금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주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으로 일만성도의 축복받을 사람으로 이분한 중안도 율법이 아닌 보금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리아스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것처럼 또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금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보금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우리 하나교의 성도님과 또 지계와 또 성경지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